노르웨이 크루즈라인이 백신 여권을 금지한 플로리라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노르웨이 크루즈라인은 승객과 승무원들이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도록 보장하지 않으면 항해를 안전하게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플로리라주가 안전한 크루즈 운항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노르웨이 사이 첫 마이애미 순항은 8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백신 여권 금지로 인해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입장입니다. 이에 론 드센티스 주지사는 백신 접종을 할 수 없거나 건강과 정교, 양심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 소송이 실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. 현재 플로리다 주법은 기업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완료 증거를 요구할 때마다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.